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양식과 상식과 그리고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의 아내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한 기이한 행적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성어가 떠오릅니다 기상천외 착상이나 생각이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한 것이고 두 번째는 후한 무치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이 없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의 처 정경심의 처신 저는 동양대 총장으로 있는 최성혜 박사 195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66세라는 남자의 정언에 상당한 신뢰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런 이력을 보면 뭔가 굽히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언에는 한국에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그 처신에 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권력 앞에서 사립대학 총장이라 해도 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기의 소신과 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한 66세의 남자 이야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2019년 9월 8일 날 오후 시간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의 회박입니다 내가 가장 기분 나빴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대 총장의 최성애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8월 말쯤 검찰이 우리 학교 압수수색을 9월 3일 날입니다 나오기 전에 정경심 교수와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하겠다더니 나중에는 자기와 관련된 서류를 검찰에 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도 웅동학원 이사로 있지만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안 줬다 안 줘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바로 끊기 직전에 그런 것 잘못 주면 총장님이 다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에 예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이게 뭐냐 겁을 주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손알의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최성애 총장은 지난 9월 4일 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빠짐없이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국 후보의 은근한 협박입니다 조국 부부가 아이들의 부정 입학은 물론이고 총장상 수상 그리고 검찰 조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해비를 거쳐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부부 일체 동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8월 3일 날 검찰의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8월 4일 날 최 총장은 조국 후보자 딸에게 내가 표창장을 준 일은 없다 결제한 일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8월 4일 날 조국 후보는 모두 12차례 걸쳐가지고 최성애 총장과 전화 시도를 합니다 12차례 이 가운데 3번이 연결됐습니다 7시 38분 조국 부부 이야기입니다 표창장 빨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위임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로 내달라 그리고 그 통화에서 조국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교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시 38분 전화 끝나고 8시 22분입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 후보자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통화 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부탁이 아니고 압박을 넣은 거죠 이후에 연락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정경심의 추가 표창장 허위 발급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딸을 포함해서 모두 4명에게 임의로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최승혜 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때는 딸뿐만 아니고 아들까지도 총장 결제 없이 표창장을 자위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표창장이 위조되고 이미 발급되는 정경심 교수 외에 동양대 내부의 A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승혜 총장은 9일날 대학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되어 있다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부부 사건의 교훈이 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우리 사회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두번째는 표절도 큰 문제가 되지만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것은 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죠 그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면제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총장 표창장을 위종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은 조국 씨의 아내 되는 정경심이란 사람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위조사건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인턴과 관련된 경력을 무자비하게 그냥 위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는 곧바로 부부의 도덕성 문제로 확장해도 그러니까 처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부의 문제라고 확장해도 그렇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국이 보인 행보는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거 은닉을 위해서 정거인멸을 요구하는 이런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죄가 적용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죠 정거 은닉을 위한 정거인멸을 요구를 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국 사회의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법적 정인뿐만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는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살아오면서 이번 조국 씨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저 경험을 미뤄보면 한 번 정도 크게 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령을 뿌리고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그런 것이 발각되지 않는 경우는 없고 한 번 정도 크게 당하는 경우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역시 그동안 가져왔던 요리조리 요령껏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정도는 크게 당한다는 그런 평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